오케이, 이거네요 으흠 오케이, 먼저 문자도 보냈습니다 패턴 오케이, 너 어때 보인다 이런 말이네요? 너 건강해 보인다 너무 헬피 요거 헬피 오케이, 어서 여기까지 누구 소리에요? 헬 그리고 얘는 비 헬피 단어 쓸 때 이렇게 띄었으면 안되고요 소리로 나누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눕기에 헬피의 뜻은 건강한 누우시죠? 어떤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눕 뒤에 어떤 씨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걸 패턴으로 인연시잖아요 오케이 너는 강해보여 스트롱 스트롱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스트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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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롱의 뜻은 강한이라면 어떠십니까? 오케이, 이건 똑똑해 보여 이건 스마트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가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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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의 뜻은 영리 영리한 그렇죠 영리한 똑똑한 어떤 식으로 스마트 월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지오 이즈 스마트 지오 이즈 스마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넌 잘생겨 보여요? 넌 잘생겨 보여요? 이거 캔썸 이거 캔썸 오케이 잘했네요 캔썸 캔썸에도 조심해야 할 건 오케이 몇 발이 듭니다 캔 캔 귀가 소리 안 나죠 그 다음에 그녀내는 썸 저 캔썸 쓰실 수 있어요 와우 와우 캔썸 오케이 유 룩 캔썸 캔썸의 뜻은 잘생겨 보여요 그렇죠 근데 생애 나오다니 하나도 안되요 하나도 안되요 공감할 수가 없더라 인정할 수가 없더라 네 알겠습니다 이거 캔썸 학교에 잘생긴 친구도 많으시죠? 인상도 많으세요 없습니까? 멸종 상태야? 아하 이렇게 찍혀 보셨으니까 땡스 땡큐 안되겠죠 땡스 땡큐 그래서 너 이번엔 넌 뭐뭐 하냐? Do you exercise? Do you exercise? Do you exercise? 오케이 그래서 엑서사이즈의 뜻은 운동 안은 하다에요 운동은 하답니다 하다 여기가 무슨 시고? 하다시요 하다시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다가 주요 주가 들어있다가 입고 싶을 때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거죠 오케이 넌 운동한다 Do you exercise? 넌 운동하니? Do you exercise? Do you? 하니깐 무릎에 붙일 수 있는 거죠 Do you exercise?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냥 Do you fish? Do you fish? 오케이 오케이 여기 피시가 피시가 지우가 제일 먼저 만난 뜻은 그 뜻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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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하라는 뜻 낚시하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뜻도 있지만 물고기도 작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다시니까 여기에서 주가 숨어있다가 이렇게 오케이 지우 Do you fish? Do you fish? Yes, I do. No,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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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fish? Yes, I do. No, I don't 오케이 그 다음에 너 도보 여행 하니? Do you hike? Do you hike? Do you hike? Do you hike? 하이크해 무슨 걸어서 여행 담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도보 여행 가다 도보 여행 하다시니까요 오케이 하면 Yes, I do 안 하면 No, I do 그렇죠 Do you hike? 오케이 그 다음에 너 도보 여행 하니? Do you do? Do you job? Do you job? Do you job? 도보 여행 하다시니까요 그렇죠 조깅하는 것은 뭐예요? 조깅하는 것 조깅하는 것 조깅 조깅 조그는 조깅하다 조깅은 조깅하는 것 조깅하는 중인 오케이 좋아 아니 안 해 Thank you No, I do No, I don't Do you have that one, No I don't 아니, We're here, We're here 컴드 가? 컴드 가고 와우 완전 컴드 재밌어요?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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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k 영어는 no 벽고 너무 좋은 선생님 맨날 물어보고 시경 문제 그렇죠 못 됐죠 흐흫 No, I don't 오케이 중고등학교 가면 고마워 할 때가 오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나는 방과 후에 자전거 타는 것 좋아. I like to ride my bike afte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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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장에서는 이 뜻을 좋아한다 한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질문이 있기 때문에 뭐뭐 하다라는 뜻의 말을 뭐뭐 하는 것을 바꿔주는 거죠. I like to ride my bike after school.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면 아마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What do you like after school? 방과 후에 뭘 좋아하니? I like to ride my bike after school. I like to ride my bike after school. 난 방과 후에 독서하는 게 좋아. I like to read books after school. 그렇죠. I like to read books after school. I like to read books after school. OK. 그래서 책 읽다. Read books. 책 읽는 것. To read books. 그렇죠.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뭐뭐 하다라는 말을 독서하다라는 말을 독서하는 것. 무엇 독서하는 것. 이렇게 다 코롱으로 추를 주셔서 I like to read books after school. 그러니까 I like to 패턴이라고 보면 그랬어요. I like to 너무 하다시. OK. 그래서 나는 방과 후에 독서 게임 하는 게 좋아. I like to play computer games after school. I like to play computer games after school. I like to play computer games after school. OK. 그 다음에 나는 태권도 연습하는 게 좋아. I like to practice Taekwondo after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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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마찬가지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안 된 거야. Me too. Let's do that together sometime. Wow. Let's do that together sometime. I like to practice Taekwondo after school. I like to practice Taekwondo after school. 나는 마찬가지야. Me too. Let's do that together som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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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그 다음에 다음 세트. 그래서 태권도 연습을 받아. practice taekwondo do you practice taekwondo every day? ride my bike ride my bike 그래서 2를 붙이면 다는 거 지낼 수 있단 말이죠 잘생긴 handsome handsome he's not handsome but he's really nice 제 얘기인가요? come to the game play come to the games play computer games sometimes play come to the games 그 다음에 저거 hike they will hike across the valley to the lake valley가 뭐고 호주? 계곡? 계곡이 되고 lake 호주 호주까지 호주로 하이크 그 다음에 책들을 읽다 read books read books read books 책을 넣으면 문법 그 다음에 뭐 뭐 해봅시다 look look 제가 내 어디서 받아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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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practice the piano every day can you play the piano? no i can't what musical instrument can you play? okay 낚시하다 fish fish okay 그래 난 낚시 내가 좋아해 뭐? 뭐래 아 물고기 물고기 do you like fish? yeah do you like 해? yes i do 오, what about lobster? 그게 뭐요? 랍스터. 랍스터요? 저 모르고 싶어요. 오케이, 난 낚시할 수 있다. I can fish. That's a fish. fish. 오케이, 그 다음에 sometime. sometime. I hope to visit the country sometime. 포크라볼까? 어? 언젠가. Sometime. 어, 아니요. 이제, 이제 언젠가. 어, 이거는 희망하나 바라자. sometime. 어, country야. 어, country야. 어, 그렇지, 나라, 나라. 나는 강한. strong. 랍스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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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and brave. 오케이, 랍스터요.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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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olphin is a very smart animal. 지우 얘기죠? 오케이. 여기가 뭐 지인이나 스티로이고, 지우는 거. 스마트하는 거. 오케이. 스마트. 다음. 동의가다? jog. jog. 오케이. 잘한다. 오케이, 잘한다. 오케이, 잘한다. 주겠 nord고. 각자가 공ires 또 neuf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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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word Украї moder가가 out of door wię He big j